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자 오랜만에 야외에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그냥 땀 둘 둘 겁나 더 옆에는요 여러분 그 메로나 몰카 때 당한 그 동생이에요 리오입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죠? 리오베인 리오베인 여기 보이시죠? 위에 카드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피시방 음식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시방에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은 많이 먹으면은 솔직히 알바 입장이 돼 보세요 음식 막 한 다섯 개 여섯 개 시켜요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피시방을 돌면서 한 군데 한 군데 돌아다니면서 많은 음식들을 저희 발품으로 팔아서 먹는 거죠 오케이? 그쵸? 와 기대됩니다 오늘 날씨 더운데 괜찮아요? 힘들어요 먹고 소화시키고 먹고 소화시키고 갑시다 다 그런 거죠 출발 제이제이티비 구독 레이제 자 지금은 첫 번째 피시방 앞입니다 더워 죽겠어요 피시방에 냉면 파나? 아... 냉면 팔가요? 아 그랬어 짜증나요 안 나요? 첫 번째 피시방의 테마는 면으로 합시다 면으로 상품 주문 일단 더우니까 음료수부터 하나씩 뭐 마실래요? 콜라요 코카콜라? 네 코카콜라 하나랑 복숭아 옹차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햇반, 까르노 불닭, 부대찌개, 비빔면 나는 일단 더우니까 비빔면 저는 너구리 먹겠습니다 너구리? 심화하면 너구리죠 아 너구리? 그러면 나는 오징어 짬뽀 하나 너 하나면 되겠고? 네 저는 하나 코카콜라, 아이템, 올렉해서 지금이야, 너구리, 오징어 짬뽀 먼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그래서 일단은요 여러분 배부터 좀 채우고 너 게임 뭐 할 줄 아냐? 저는 뭐 다 잘합니다 저는 이거 안 돼 다 잘한다고? 네 저는 못하는 게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줄 아는 게임이 스타밖에 없어 스타요? 군대에서 조금 해가지고 내가 진짜 못 하거든? 얘기하셔야 해요 그러면? 그래 여기서 진 사람이 다음 피시방에서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오케이 첫 번째 라면이 나왔습니다 라면이 나왔습니다 요게 비빔면 넣어버린다 일단은 첫 번째 비빔면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 비빔면이에요 첫 번째 비빔면은 무슨 부분이에요 저 guid거리는 거랑 온 mana 나 아 잘 먹겠습니다 다 불었어요 다 불었어요 다 불어서 원래 너구리를 통통한거야 피씨방은 너구리죠 역시 피씨방 가면 무조건 너구리를 먹나요? 당연하죠 그 이유는?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단무지까지 뜨거워 오징어 짬뽀 좀 불긴 불었구나 많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뜨겁네요 많이 뜨거우신가 봐요 피씨방 음식이 아주 정성스럽네요 물기를 뜨겁게 해주고 맛있긴 진짜 맛있어요 라면에는 피씨방이죠 라면에는 피씨방이죠 음 음 음 음 음 소화 아이오스한테 그러지 않았네요? 으아이 으아이 꺼 한번 먹을게요 아니 먹어 먹어 поз., 괜찮아 괜찮아 먹어 먹어 다 먹었어요? 으아이 아이엑 이거 아이엑 아이엑 tick 지었으니까 게임 한 번 해야 돼 레기? 레기해서 이긴 사람이 돈 안 내는 걸로 다음 피시방에서 알겠습니다 오케이 콜 젖는 질 없다 소리 끄어야지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정정당당당하게 해야지 뭐 봐요? 방금 봤잖아 뭔 소리야 형 진짜 뭐하십니까 아 진짜 형 지금 컴퓨터로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응 아 졌다 졌어요 형의 승리입니다 음료수 날아와라 네 음료수 할게요 그래 형 전 안 된다니까요 졌어요 아 졌다 졌 자 이겼쥬 자 이겼쥬 일꾼 없어 어떡하냐 딜러 또 다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야 내가 이겼는데 뭔 소리 야 야 니 안 꼈잖아 게임 내가 이긴 거지 뭐야 아 기다려봐 넥서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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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게임은 Judy 아재 개인을 끝까지 끝나면 안 끝날 건데 은영아 사 오라며 은영아 사오라며 은영아 사오라며 아아 안녕하세요 축하해! 오랜만에 하는 스타 정말 재밌게 참 이렇게 스타가 게임이 재밌는 게임이었네 아 이겼네 자 가자 이제 어떡하냐 얘가 이겼는데 두 번째 PC방에 왔습니다 형 뭐 드실 거예요? 나는 참치 김치 먹자 참치 김치 볶음밥이요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크림 스파게티를 좋아하기 때문에 크림 스파게티 하나 치킨 데리야끼 볶음밥 하나 자몽 소다 형은 또 뭐 드시겠어요? 밥에는 콩새지 같이 먹어야 하시잖아요 아니요 그만 드세요 돈 아까워 왜 이렇게 스타가 게임이 아 네 알겠습니다 소세지요? 매콤하게 청량으로 가시죠 음료수는요? 콜라로 가시죠 콜라요 문학에서 콜라가 아까보다 더 나은 것 같네요 일단 밥을 먹고 게임을 조금 하고 무슨 게임하지? 일단 밥 먹고 게임하자 그래요 나 PC방에 화장 좀 부탁해 네 네 이걸로 결제해주세요 이걸로 결제해주세요 이걸로 결제해주세요 홍고벌이요? 네 맛있게 먹어봅시다 이거는 제가 시킨 심치, 참치 볶음밥 에 소세지 이리와 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까르보나라, 새우 까르보나라 그런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 응 잘 먹 잘 먹읍시다 맛있게 먹읍시다 아이 또 동생한테 이거 오랜만에 얻어먹는 응? 형 제가 또 마술을 잘하죠 응 지금 미쳐로 아 땅 이걸로 계산했냐? 아이씨 아이씨 잘 먹겠습니다 형이 났으니까 맛있게 먹어봐 아이씨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꼼새로 이렇게 부리세요 꼼새로, 꼼새로 응징 맛있게 먹어, 시끄러워 맛있게 먹어, 시끄러워 야, 여기는 밥을 들고 먹을 수 있게 주네 그러니까요, 특이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소세지를 딱 꼽아서 밥에 같이 넣고 치얼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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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흐흑 자, 일단 소세지 하나 먹고 밥 한번 볼까요? 음, 맛있다 야, 운이야, 피시방에다 예리를 해주네 손을 딱 딱 세게 달아주세요 피시방으로 음식이 두게 잘 나와요 여기 소시지 양념 소스 밥 딱 해서 이것도 비벼 먹으면 꿀맛이 스파게트 스파게트 왜 불러 두번째 PC방에서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형 내가 살았어 자 이제 이번 PC방이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이제 배를 아주 든든하게 채워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누가 사는 거예요? 어? 그냥 형이 살게 아 그래요? 제가 살게요 형이 아 됐어 자꾸 짱구 굴려서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사신다고요? 애가 짱구를 굴려서 이걸로 결제해 주세요 자 세 번째 PC방입니다 김치 포기 그리고 음료수는요? 나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야 추러스 하나 야 추러스 하나 마약 핫도그 하나 갈까? 그렇게 해 그러면 자 마약 핫도그 하나 네 추러스 여덟피스 하나 갑시다 아니 야 밥 먹는데 쓰는 돈은 아깝지 않은 거 같아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설탕 엄청 부어야 돼 마약 핫도그 아 맛있겠다 만드는 좀 식혔다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먹어볼까요 그러면 난 만두 만두요? 김치만두 안 시키고 바로 먹기 아하하하 이 연기만 겁나 뜨거워요 지금 바로 먹기? 하나 둘 셋 한 입에? 어 어허 안 먹어 아하 마약 핫도그 맛은 있는데 뜨겁다 아 아 으악 으악 으헣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추웠어! 이런 간신 느낌으로 간단하게 어때요? 다가오 그냥 다가요? 자, 뭐를 먹었어요? 슬슬 이제 배가 좀 차죠? 아까부터 왜 불렀어요 저는? 아 그래? 나는 아직 콩고기만 고칠만 해 그래요? 내게 할래요? 무슨 내게? 가위바위보 진사랑 내게 한꺼번에 올게요 보낼 거예요 나는 가위지 가위요? 저는 묵을래죠 가위바위보 아! 드세요 다 드세요 아 맛있겠다 이야 잘 먹겠습니다 형 봐주신 거니까 또 듬뿍듬뿍 먹어야죠 잘 먹네 아 장비를 통제합니다 하나 그냥 먹을게 하나 뭐 먹었지? 기억도 안 나는데 라면 저는 저는 깔고나랑 닭도먹밥 이거 음료수 우리 해장식 아 음료수 Jorge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부르네 살 것 같네 네 오늘 이렇게 PC방 세 군데를 돌면서 아주 아주 배부르게 배 터지게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죠? 오늘 PC방에서 쓴 돈만 거의 얼마지? 거의 7,8만원 될 것 같은데 많이 많이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고 PC방 음식 먹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오 베인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재미있는 영상으로... 자 그럼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군데를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